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COS 프로 파이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거 파이썬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먼저 이게 자격증 시험 대비가 되는데 자격증 시험은 어떤 식으로 치루어지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가장 간단하게 한번 프로그램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우리가 볼게요 시험 안내는 해당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사이트에 우리가 접속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COS 프로라고 보이죠?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S 프로에는 파이썬과 C와 C++, Java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먼저 파이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종료까지 100% 컴터 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실행 버튼이 있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작성한 다음에 바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다시 풀기도 있고 전송을 하면 되겠고요 시험 화면 구성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구성했다라는 거죠 여기 왼쪽에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얼마든지 실행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처음부터 다시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문제 번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번호를 이렇게 누르면 해당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행 결과가 이렇게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드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 내 문제가 제출이 되었나 궁금하죠 그래서 저장 기록으로서 어떤 문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 점수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 구성을 보았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모아 놓았습니다 시험 방식 문항수 이거 모의고사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시험은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 직접 시험을 보게 되고 문제는 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합격자 발표는 어때요 여러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합격 후에 자격증은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자격증 신청을 해야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상에서는 여러분 마이페이지에 가면 자격증 발급 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신청해서 여러분이 받아보는 기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점이 여러분이 궁금할까 라는 건데요 유효기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유효기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취득하면 평생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배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배점입니다 자 열개의 문항이고 천점 만점이고 합격은 600점 이상 우리가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점 부분 점수는 문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세부적인 배점 채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 대한 소개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샘플 문제에 눌러주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공을 해요 2급과 1급과 각각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지문과 문제와 정답 파일을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직접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접수입니다 시험 접수 이 버튼 눌러서 바로 여러분이 시험 접수를 할 수가 있고 시험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쭉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센터 일정 조회 해가지고 여러분이 COS 프로 해가지고 센터 선택 시험 일정 선택해 주면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센터에 대한 어디서 시험을 볼 건지 또 여러분 집 가까운 데를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약도와 연락처 주소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험자 가이드에서 시험 진행 안내해 보면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문과 문제창 그냥 컴퓨터 화면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 시험 구성은요 네 시험 구성 우리가 이제 열 문제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신분증 여러분 가져가야 되는데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고 특히나 대학생들은 대학생들의 학생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접수 취소나 함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거 쭉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고요 부정행위 처리 규정입니다 나와 있죠 시험 접수 가이드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하나 인터넷 접수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네 지역과 센터와 날짜를 과 시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이제 결제하기를 눌러주면은 여러분 시험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 추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쯤에서 여러분이 수험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은 여기 있는 고객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당된 시간에 전화로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합격 기준을 좀 더 살펴보면 1000점 만점이 되고요 1급은 90분 동안 진행을 하고 2급은 5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모두 컴터 화면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1급은 10개의 문항입니다 네 완성 3문제와 부분 가로 넣기 7문제가 준비되어 있고 2급은 완성하는 것 프로그램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거죠 완성하는 것 2문제 그 다음에 부분 쪽으로 가로의 특정한 내용을 바꾸세요 또는 입력하세요 그런 내용이 8문제입니다 합격 기준은 모두 60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격 종목에 대한 내용 1급 2급 다음에 응시료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등급별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1급입니다 프로그램 설계 이해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구현 그 다음에 프로그램 검사를 하고 수정하는 것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계와 이해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2급은 프로그램에 대한 구현 프로그램 검사 및 수정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정확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디버깅 검토 테스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을 이제 수정하는 겁니다 소스 코드의 일부를 수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 설치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하고 있을 수 있고 파이썬은 무료 소프트웨어 입니다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사이트로 우리가 이동을 했고요 화면을 살펴보면 여기에 다운로드다 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죠 네 클릭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버전이 보이죠 현재 지금 374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볼 때마다 버전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전은 여러분이 시스템 설치할 때마다 버전은 바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여기서 보여주는 374를 우리가 3점으로 시작되는 버전입니다 이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실행을 누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진행되는 퍼센트가 보여주게 되고요 네 잠시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윈도우즈 버전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혹시나 운영체제가 다르면 여기서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윈도우즈에 맞는 상황이 나오고요 자 인스톨이라고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톨 나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 설치가 끝났고요 네 여기서 클로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설치된 거는요 네 시작을 눌러주면요 네 파이썬 3.7이라고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네 파이썬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 또요 여러분이 시작을 눌러주면 모든 프로그램에 가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파이썬을 한번 눌러주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요 아이들이라고 보이죠 네 아이들을 클릭합니다 아이들 파이썬 3.7이라고 보이죠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파일들을 저장할 폴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윈도우즈 탐색기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윈도우즈 탐색기 열기를 눌러주고요 자 C드라이브에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폴더 눌러서 프로젝트다 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 크기에 대한 조절은요 옵션에 가보면 옵션에 가보면 컴피거 아이들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주고요 자 그러면 글자체가 보여주고 이곳의 사이즈가 보여주죠 그래서 사이즈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OK 눌러주면은 글자가 더 크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이썬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헬로월드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력하세요 라는 명령어가 프린트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따옴표를 하고 네 헬로우 다음에 월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한번 칠까요 네 그랬더니 해당된 내용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류가 날 때는 어떻게 할까 자 이 내용을 다시 치고자 한다 그러면 이곳에 클릭을 해주고 엔터를 치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양쪽에 따옴표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하고 나오죠 그러면 자 한번 클릭해줬고 다시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해서 실행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이들에서 소스 파일을 편집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파일에 new 파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보여지죠 여기다가 자 프린트 해주세요 라고 해주고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죠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것은 파일에 세이브 해주면 되고 단축키 컨트롤 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어디다 저장하기로 했냐면 C드라이브의 프로젝트라는 폴더 속에다가 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시다 라고 저장하도록 할까요 그리고 저장 실행하는 것은 여기 run이라고 보이죠 단축키는 fo에요 fo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작성한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가 자 이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프로그램이 길어진 경우는 저장한 다음에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프린트 문장을 한번 더 써볼까요 프린트 하고 나서 우리가 파이썬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리고 나서 저장하기 컨트롤 S 실행하기 fo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파이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파이썬에 대한 특징적인 걸 살펴볼 건데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는 쉽고 간단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가 되고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패키지를 가지고 있고요 오픈소스로 이고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이렇게 1989년도 쯤에 파이썬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파이썬의 로고는 이렇게 뱀 모양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원래 뜻이 이런 비담뱀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썬이라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 파이썬 셀에서 작성을 해서 엔터를 치면 바로바로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자 또 아이들 소스 파일 실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파일에 뉴 파일을 해서 화면이 나오면 거기서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시커먼 화면에서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명령 프롬트에서 파이썬 셀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로고 R을 누른 다음에 CMD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명령 프롬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내용을 입력을 해서 네 이렇게 프린트 해주세요 굿모닝 하고 엔터 치게 되면은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로고 R을 눌러서 CMD 화면으로 들어와서 그 명령 프롬트에서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해서 그러면 파이썬 셀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파이썬 문법에 맞게 내용을 입력을 해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은 부분을 우리의 문자열이다라고 하고요 프린트다라는 것은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프린트처럼 이렇게 가로가 붙은 것을 우리는 함수다라고 하고 이런 함수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굿모닝이라는 단어를 출력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우리가 파이썬을 실행을 해봤는데 굿모닝을 출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했었죠? 프린트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오죠? 가로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굿모닝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